이제 475쪽에 양 가루 6번, 처마 높이 처마까지의 높이 지폐문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제를 지지하는 벽갈돌이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 높이로 한다 이게 처마거든요 처마 끝이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지하는 벽과 기둥과의 상단까지 높이로 낸 적은 없어요 반자놈이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 높이로 한다 이게 반자거든요 이 안에 있는 게 우리 바닥에서부터 반자까지 높이가 반자 높이죠 넘기세요 층고 한계층의 층 높이를 층고 높을 곳자 층 높이 한계층의 층 높이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방의 바닥구청 윗면에서부터 위층 바닥구청 윗면까지가 한계층의 층고라고 합니다 층수 층수 층의 수 이거는 몇 층짜리냐 하는 게 층수죠 거기 보시면 층수라는 것은 이게 5층짜리예요 지하는 상관없어요 지하층은 층수지하에서 빠집니다 이거나 지상층 맞고 층수를 다 져요 지하층은 개선 안하고 지상층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옥상 부근에 설치된 것이 있다 하면 이게 많이 설치되어 있으면 독립된 층으로 봅니다 근데 적으면 안 봐요 옥상층은 그러니까 옥상층 같은 경우 옥상층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바닥문제 학계가 이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 작다 옥상층의 바닥문제 학계가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 작은 것은 독립대층으로 안 봅니다 근데 8분의 1을 넘어선다면 그때는 독립대층으로 봐야 돼요 뭐 그런 얘기 실내체육관처럼 실내체육관처럼 층에 구분이 없다 층에 구분이 있어야 거기에 따라 층수를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층에 구분이 없다면 이때는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본다 한계층 높이를 보통 4m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거 아까 5층이라고 했나요? 몇 층짜리에요? 5층 맞아요? 건축의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르다 가장 많은 층이 층수예요 가장 많은 층이 평균층이 아니고 실제로 층수는 층수 제한에 주로 층수 제한 높이 통제하는 것에 쓰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제일 높은 층이 사실 높이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얘기들 이거는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산입기준 보시면 승강기, 탑이든 계단, 탑이든 망로든 장식탑이든 옥탑이든 옥상 부분으로서 그 면적 합친 것이 즉 옥상 부분의 면적 합친 것이 해당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 옥상층인데 진짜 작다는 얘기죠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층수에서 빠진다 지하층 그리고 동그라미 2번처럼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높이 4m보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20m다 그러면 5층 이렇게 보면 그리고 3번의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르다 그러면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의 층수로 봅니다 뭐 이런 것들 2번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라고 해서 건축물의 높이를 통제하는 게 건축물의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의 양가로 1번 가로구역길 높이자는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 뜻만 지금도 뜻만 살짝 보세요 가로구역길 높이자는 보통 높이지 않으면 이거예요 특수한 높이자는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 얘기고 이 가로구역이라는 게 가로, 가로 거리가 자 도로로 자 이게 가로 거리의 도로를 가로라고 하거든요 도로로 둘러싼 1단의 지역을 가로구역이라고 해요 제가 도로를 그렸다라면 도로를 그렸다라면 이게 도로잖아요 도로 이렇게 도로가 나있다 그러면 가로구역 4개를 그린 거예요 가로구역 4개를 도로로 둘러싼 1단의 지역 1단의 지역 둘러싸인 이것이 각각의 가로구역이고 가로구역은 뭐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정로구만 해도 가로구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로구역별로 어디나 높이를 통제할 수 있어요 여기는 높이 얼마, 여기는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높이를 통제할 수 있어요 보통 높이잖아요 어디나 들어가는 그래서 1번의 원칙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가로구역별로 가로구역이라는 게 가로 속에 도로로 둘러싼 1단의 지역을 가로구역이라고 하거든요 가로수 할 때, 가로등 할 때 가로잖아요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건축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양가로 2번 1조건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이게 특수한 높이 제한인데 역시 지금 적용 범위 정도만 보시면 돼요 어디에 적용되는지 이거는 아까 가로구역과 달리 1조건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적용되는 게 아니고 적용 범위가 따로 있어요 이거는 개념상 그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남쪽이고 이게 북쪽이라면 여기가 대지가 있고 태양은 남쪽에 떠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비추기 때문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비추잖아요 남쪽에 떠서 동에서 떠서 서로 지지만 항상 남쪽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으로 하루 종일 햇빛이 들어오는 남쪽에서 이렇게 비추는데 여기 건물 지을 때 여기 건물 지을 때 그냥 만약에 이렇게 지었다 이렇게 지었다면 이쪽이 정북 방향의 대지가 되고 이쪽이 정남 방향이 되는데 남쪽에는 정남 방향이 되는데 어느 쪽에 1조건은 이쪽에 1조건을 침해하게 되거든요 여기 햇빛이 가려서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1조건 햇빛 받을 수 있는 거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높이 잘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칙이 정북 방향이 되면 높이 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남쪽에서 띄울 수 있는 건 예외적으로 몇 가지가 있을 뿐이에요 원칙은 북쪽에서 띄우는 건데 이 북쪽의 대지 경계선관리의 거리에 따라서 높이가 결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짓게 되면 이쪽에 햇빛이 들어올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지을 수 있더라도 1조건 확보란 높이전을 적용받아서 이렇게 밖에 못 짓는다면 이 못 짓는 부분만큼 손해죠 그죠? 손해기 때문에 이걸 반영해서 대지 가격은 낮아져야 된다고 딴 가격이 그러니까 1조건 확보란 높이전을 적용받는다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적용받는 것만큼 못 짓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 띄우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 아닌지가 이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어떤 것처럼 어디에 지을 때 적용되느냐 1조건이에요 1조건 햇빛 받을 수 있는 권리 아까 공개공주랑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 공개공주는 주상생활과 관련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 이용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1조건 확보란 높이잖아요 1조건은 시골에서는 햇빛 잘 들어오니까 이런 거 걱정할 필요도 없고 우리 주상공 중에서 어느 생활과만 관련돼 있어요 주거생활과만 관련돼 있는 게 2조건이에요 이거는 주거생활과만 관련돼 있어요 공개공주와 달리 상업생활에도 관련 없죠 상업생활에서 글쎄 상가에 햇빛이 직사건설이 쫙쫙 들어온다면 제품 변색되고 안 좋거든 그래서 주거생활과만 관련돼 있는 게 2조건이에요 그것이기 때문에 원칙이 어느 때 예외적으로 적용을 받느냐 일반 건축물을 모든 용도의 건축물을 어디에 지을 때냐 주거지역에 지을 때 전용주거와 일반주거에 지을 때 적용을 받습니다 주거지역이지만 준주거 등 나머지는 다 안 돼요 이런 거 안 됩니다 안 돼 제가 공개공주는 오히려 주거지역 중에서는 전용주거가 안 되고 일반주거 준주거가 된다 그랬잖아요 상업과 관련돼 있는데 근데 이거는 오히려 주거생활과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전용주거나 일반주거 짓는다면 기본적으로 적용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준주거는 오히려 왜 빠지느냐 준주거가 상업업무기인의 보완이 필요한 곳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오히려 빠진다니까요 여기는 아까는 취재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준주거에서 짓는 건축물이 적용을 받는다 그 순간 틀리는 거예요 적용법과 기본입니다 주거지역과 관련돼 있는데 준주거는 상업과 관련돼 있어서 이거는 빠진다 그래서 전용주거와 일반주거에서 짓는다 이런 기본적으로 적용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건축물에서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주택이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처럼 전용과 일반주기를 당연히 적용을 받아요 그런데 준주거 포함해서 확대 적용 확대 적용 공동주택은 크기 때문에 좀 확대 적용을 한다 확대 적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 아닌 그래서 예외가 되는 건데 아무리 확대 적용을 하더라도 우리가 지역 중에서 제일 비싼 곳이 중심 상업이거든요 중심 상업 그다음에 비싼 곳이 일반 상업이잖아요 중일군요 중에서 중심과 일반 상업이라면 아무리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여기는 토지 용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중심 상업 이런 곳에서 일제권 확대 높이잖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낮게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 중심과 일반 상업을 제외한 지역에서 지을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외한 지역에서 지을 때 중심과 일반을 제외한 지역에서 지을 때 그래서 일제권 확대 높이잖아는 주거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데 어떤 건축물인지를 보세요 공동주택은 예외니까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이다 그러면 전용주거와 일반 주소 지을 때만 적용받는 것이고 공동주택에 해당된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렇게 기숙사가 그러면 중심과 일반 상업만 아닌 곳이면 다 적용을 합니다 확대 적용 확대 적용 근데 여기만큼은 아니라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정확히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이것은 이 정도가 이제 기본에서 이 정도 이제 나중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북쪽에서 띄우는데 남쪽에서 띄울 수 있는 경우라든지 아예 여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 적용을 안 받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안 받는 경우 그런 것들을 나중에 좀 추가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선에서 자 양가로 2번에 일치된 확고란 높이지 않은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을 건축하는 경우입니다 일반 건축을 하면 전용과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지을 때 다른 곳은 적용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건축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서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범위에서 초래가 전원 거리 이상을 띄워 건축해야 된다 그래서 북쪽과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얼마를 띄워서 지으라는 겁니다 이게 원칙적 모습이에요 넘겨보시고 ㄷ번이 예외인데 ㄷ번이 예외인데 정남에서부터 띄울 수 있는 남측에서 띄울 수 있는 예외가 있고요 원칙은 정복 방향이고 남측에서 띄울 수 있는 예외가 다시 존재하고요 동그라미 2번에 공동주택은 별도로 정하고 있잖아 공동주택은 다음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그런데 우리 공동주택 해놓고 과로 속에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 상업지역의 건축 안에서 제외니까 공동주택이라면 중심과 일반 상업에서 지을 때만 적용으로 안 받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적용받는다라고 별도로 규정돼 있는 겁니다 이런 공동주택은 채광의 확보를 위해서 영유자로 높이 하러 해야 된다 그래서 별도로 이제 따로 규정하고 있어요 됐어요 이 정도 이 정도 넘겨보세요 쭉 넘기셔가지고 489쪽 489쪽 03번의 건축협정 489쪽의 03번의 건축협정 자 우리 건축법에 이제 신조류 신조류 건축협정과 결합건축에 대해서 이 둘을 좀 구별해서 보셔야 되나 이게 이제 들어온 역사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건데 제가 기본 기초할 때도 이거 뜻 위주로 해서 이제 살펴드렸는데 역시 뭐 그 정도 선에서 지금도 자 우리 건축협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건축에 대해서 건축할 사람들이 여러분들 포함해서 뭐 건축할 사람들이 협정을 맺은 걸 얘기해요 건축에 대해서 협정 맺은 걸 얘기합니다 이 말은 건축을 하는데 그냥 결합해서 건축하겠다는 얘기 이건 건축에 대한 협정이라서 이게 좀 더 큰 개념이에요 넓은 개념이에요 이건 좀 더 작은 개념이고 그래서 건축협정은 원래 건축법은 개별 건축물에 대해서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적용이 되는 게 보통이거든요 우리 공익적 차원에서 건축의 안전에서 규제하는 게 건축법이잖아요 개별 건축물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건축 통제를 받을 건축주가 만약에 협정을 체결했다면 원래 그 전에는 이거 없을 때는 존중을 안 해줬는데 지금은 건축에 대한 협정을 존중을 해서 좀 더 좀 개성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좀 유도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건축할 땅이 우리 대지가 4개를 그렸을 때 이상한 소리가 잠깐 났나요? 또 소리 안 나네 지금? 내 땅이 있을 때 원래는 개별 대지마다 개별 건축업마다 제공한단 말이에요 원래 건축 기준으로 그런데 건축협정을 맺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전원 동의로만 협정을 맺을 수가 있어요 한 사람도 반대하면 개별적으로 제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특수한 것이라 건축학 사람들이 다 전원 동의로 만약에 협정을 체결했다면 이 협정을 존중해서 개별 건축마다 제공해야 된 건축기준을 협정맺은 이 땅의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 제공할 수가 있어요 전부를 대상으로 통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건축기준을 제공한다면 검폐율상 건축면적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다 넘어서지 못합니다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어요 검폐율상 건축면적을 원래 아니면 조경을 해야 된다 각 대지마다 아까 223만 조경을 얼마 해야 된다 조경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면적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주차장법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 면적이 있어요 주차장을 얼마씩 확보해야 된다 이 건축의 지하층은 어떻게 설치하고 개인 하수 처리서는 어떻게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개별적으로 원래 제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협정을 맺었다면 이걸 통합 적용한다는 의미니까 확보할 수 있는 건축면적만큼은 이 크기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걸 이 면적을 통합해서 예를 들어 이쪽에 짓는 게 이쪽에 이렇게 짓는 게 멋있게 나온다 건물 한쪽에 몰아서 짓는 게 멋있게 나온다면 이 확보하시는 건축면적만큼은 이쪽에 몰아서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못 짓는데 협정을 맺게 되면 좋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건축물 몰아 짓고 여기다가 조경을 마을숲으로 확보하시는 면적만큼 통합해서 설치를 하고 주차장을 마을 공동주차장으로 여기다 크게 설치하게 되면 이용하기 훨씬 편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거든요 대제도로 관계 같은 거 아까 대지는 각 대지마다 2m 이상씩 도로에 접해야 됐죠? 그런데 예를 들어 여기는 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는 원래 지을 수 없는데 통합 적용하게 되면 이게 전체적으로 접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접하지 않아도 건물 지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게 건축협정의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합건축이라는 이거는 좀 더 좁은 개념인데 이 건축계정에서 이건 용적률만 결합하는 거예요 용적률만 이거는 아까 6가지 있는데 제가 다 말씀 안 드리고 대충 말씀드렸는데 이건 용적률만 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작은 게 아니라 두 땅 사이에 문제예요 두 땅 사이에 두 땅 사이에 두 땅 사이에서 두 땅이 붙어 있어도 좋고 떨어져 있어도 너무 멀리 떨어지면 안 돼요 최단관이 100m 이내에 있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땅 사이에서 용적률을 결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용적률상 여기서 원래는 이 정도 연면적을 확보할 수 있고 이 정도 연면적을 확보했을 때 원래는 개별대지마다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역시 두 땅 소유자와 합의를 했다면 합의를 했다면 용적률을 결합할 수 있다 원래 결합 건축이 안 되면 이만큼만 합의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는 사람이 많이 오고 여기는 거의 사람이 안 오는 곳이야 그 근처지만 그래서 여기는 더 짓고 싶어요 여기는 더 짓고 싶지 않아 이만큼만 짓고 싶어요 이렇게 질 수 있어도 많이 짓어도 공실 생기면 손해 생기니까 그런데 이 두 땅 결합을 하게 되면 이 면적 크기는 그대로인데 이거를 두 땅을 대상으로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안 짓는 이 부분을 이용 안 하겠다는 부분을 이쪽에 옮겨서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면적은 똑같죠? 이 사람이 손해라고요? 빌려주는 것만큼 돈 받는 거지 서로 좋은 거야 그래서 이게 이게 결합 건축이에요 결합 건축 그리고 이 결합 건축은 두 땅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체결할 때도 폐지할 때도 두 사람 전원 합의로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과반수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 두 땅 사이야 그런데 여기 결합 건축 협정 같은 경우는 체결할 때는 전원 합의로만 체결이 가능하지만 폐지할 때는 전원 합의를 요하지는 않아요 반만 넘는 사람들이 폐지한다 그러면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요거를 원래 이게 사적인 협정을 존중해 주는 것이라 체결할 때는 한 사람보다 반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건 좀 까다롭게 하지만 폐지할 때는 요 협정을 폐지할 때는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라 꼭 전원 합의로만 폐지하는 게 아니고 반만 넘는 사람이 폐지를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차이점 정도만 해도 원래 이렇게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래서 건축 협정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토지나 건축으로의 소유자든 소유자든 건물의 지상권자든 땅의 지상권자든 건물의 이해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냥 건축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상권자든 지상권 이용해서 건물 지을 수 있지 않아요 하여튼 건물에 대한 소유자 등은 소유자 등은 세 번째 줄 전원 합의로 전원 합의 한 사람으로도 반대면 안 돼요 전원 합의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에서 건축의 건축 등에 대한 협정 건축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건축 협정 체결할 때는 전원 합의로만 가능하다 물론 박스에 대한 지역에서만 가능하지만 그것까지 보실 일도 없고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어디 나오나 이게 아이고 엄청나게 많은 내용 많네 자 건축 협정 체결이고 폐지가 어디 나오나 496까지 지나가요? 92? 10번에 보시면 10번에 1번 협정 체결자나 건축 협정 운영의 대표자는 건축 협정을 폐지할 때는 폐지하는 경우는 체결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인과권 인과를 받으면 됩니다 아까 체결할 때는 전원 합의로 폐지할 때는 체결자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돼요 반만 넘는 과반수 동의 요거 좀 구별하시고 그리고 협정 시 특례가 14번에 14번 중에서 넘겨보시면 양가로 2번 13번 중에서 양가로 2번 494쪽에 나오네요 아니 무슨 건축 협정이 됐는데 이렇게 많나 지금까지 건축 협정 도입되고 나서 딱 두 번 문제 나왔으니까 많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도입되고 나서 바로 나왔으니까 그런데 아까 체결과 폐지 그리고 양가로 2번 이 정도면 다 해결됐어요 너무 잡다하게 보는 거 아니야 양가로 2번 보시면 이게 혜택인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건축 협정에 인과를 받은 건축 협정구역에서 다음의 규정을 다음의 규정을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지 않고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지 않고 협정구역 전부를 빌드해서 통합하여 적용하는 이게 혜택이에요 통합하여 적용하는 게 혜택인데 어떤 규정을 통합할 수 있느냐 아까 상상을 해보시는 거 아니에요 건축 기준 중에서 아까 제가 그림 그렸던 거 상상을 먼저 리을번의 건폐율 리을번의 건폐율 건폐율 통합 통해서 건축을 확보하는 거를 모아서 지을 수 있다니까요 용종률 아니에요 용종률은 결합 건축에서만 다룬다고 했습니다 건폐율 그리고 상상했던 것 중에서 기역번의 대지의 조경 한 마을 숲으로 만드는 조경 통합할 수 있고 대제도로 관계 전체적으로 접하면 된다 대제도로 관계 지하층 건물 지을 때 건축을 통해서 건축 지을 때 지하층이라든지 비읗번의 개인 하수처리수도 건물 모아서 지으면 당연히 통합해서 적용해야 되겠죠 건물 내부에 짓는 것이니까 그리고 주차장 미음번의 부설 주차장 같은 거 이렇게 여섯 가지란 말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용종률은 아닙니다 용종률은 아닌데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결합건축이 496쪽에 04번에 결합건축이 나오는데 결합건축이 나오는데 양가로 1번을 통해서 보시면 다음에 언어는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여기서 결합건축 할 수 있는 지역이 박스에 있는데 이곳에서 대지 간의 최단 거리가 100m 이내에 보이면서 두 개 대지의 건축수가 서로 합의한 경우 이렇게 결합건축은 건축 협정과 달리 두 땅 사이에서 문제고 이 두 땅이 최단 거리가 100m 이내에 있어야 돼요 너무 멀리 떨어져도 안 돼요 이 두 땅 사이의 문제니까 이거는 체결할 때도 폐지할 때도 다 전원 합의를 하고 전원이래야 그래서 두 사람이에요 합의를 하니까 두 사람 과반수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과반수라고 하면 어떻게 두 명인데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서로 합의했을 때 무엇을 용종률이잖아 용종률 용종률을 개별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통합적용하는 건축을 결합건축이라고 합니다 용종률을 잘 밑줄 거두시고 두 땅 사이의 문제니까 서로 합의하는 건 당연하고 자 그렇고 그렇고 넘겨보시면 폐지할 때도 양가로 5번에 나와있네 3번에 양가로 5번 넘겨보시면 결합건축 협정서를 결합건축에 대한 협정서를 폐지하라는 경우에는 체결자 전원동의잖아요 아까는 다르죠 그렇죠? 두 땅 사이의 문제라 두 사람이 전원이 전원이 결국 동의하여 허가건축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됐어요 됐어요 건축법 끝났습니다 주택법 봅시다 주택법 주택법은 건축을 위해서 주택만 다루는 것이고 이 주택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일정한 사업을 다루고 있다 그랬습니다 사업을 그래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 있고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 있고 주택에 대해서는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을 다루고 있는데 주택 건설 사업이라면 주택 중에서 단독과 공동 나눠지니까요 단독 주택이라면 한꺼번에 원칙이 30% 이상 지으려고 할 때 공동 주택은 30세대 이상 지으려고 할 때 주택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대지 조성 사업이라면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할 때 이 정도 규모되는 사업을 할 때 주택법이 적용되는 것이라 건축에 대한 특별법 주택법이 먼저 적용되면 이게 먼저 적용이 되고 이게 안될 때 건축법이 이제 적용이 되는 이게 무선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루는 내용은 제가 건축법에서는 큰 틀도 안 잡아드렸어요 그냥 단순한 건설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이제 큰 틀을 좀 잡아드리면 체계가 일단 그 총설에서는 이제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용어도 한 한 시간 정도 막 한 시간 가까이 걸려요 그렇게 할 게 많아요 용어 중에서 그리고 이제 총설이 끝났다는 건설 파트와 공급 파트와 그리고 리모델링 허가 등 이런 식으로 나눠지거든요 이 건설 파트라고 하면 누가 이걸 사업주체라고 해요 사업주체 사업주체 그리고 어떤 절차로 건축 절차가 있겠죠 건축 절차가 있겠고 어떤 돈으로 그래서 사업주체 건축 절차 그리고 이제 작은 파트가 있어요 작은 파트가 여기서 이제 이 사업주체라고 표현하는 게 여기서 용어거든요 우리 건축부에서는 건축주 여기는 이 사업을 큰 사업을 다루니까 사업주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축부에서는 건축주 여기는 사업주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주체 파트에서 이제 등록과 미등록 우리 등록 사업주체 여부 등록 비등록 구별하는 거 등록 비등록 구별하는 거 아니면 공동사업주체 공동사업주체 주택조합 이런 거를 이제 이 파트에서 배우게 돼요 주택조합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 절차가 이게 건축법에서 배웠던 제가 처음 했던 건축 절차는 아주 비슷해요 법이 달라서 약간 용어가 다를 뿐인데 아주 비슷한데 큰 차이가 건축어가 대신에 여기는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사업주체가 큰 사업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사업을 할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계획을 세워서 행정청에게 승인을 받겠다 이거 사업 승인이라고 건축허가 대신에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되는 사업을 할 때는 주택법에 따라 하는 것이고 주택법에 따라 할 때는 사업 승인을 받아 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파트가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금과 관련해서 주택상환사체 주택으로 상환하는 주택상환사체 이런 부분들이 자금 파트에서 나오는 얘기고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건축주가 건설하기 때문에 건설에 대한 얘기만 있어요 건축주가 건축하는 이 얘기만 있잖아 이것도 없고 공급파트는 아예 없죠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지은 사람이 주로 자기가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대규모 사업을 다루기 때문에 지은 다음에는 일반에게 주로 공급을 하거든요 본인이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는 별도로 공급파트 존재 그래서 공급파트 존재 네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분양가 상환제 우리 분양가를 법에서 정하는 법에서 정하는 분양가를 상환산으로 해서 그거 이하를 한번 받아야 돼요 분양가 상환제 얘기와 저당권 설정 등의 제안이라고 해서 사업 주체가 사업 주체가 입주 예정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함부로 저당권 같은 거 설정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을 공급할 때 그 다음에 분양권 전매 제안이라고 해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분양권인데 이 분양권을 일정 기간 동안 전매하는 것을 투기를 막기 위해서 막는 분양권 전매 제안 제도 그 다음에 주택 공급지사 교란행위 주택을 개인이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나 지위를 본인이 가지고 있다 받아야 되지 일정 기간 동안 남에게 해산은 안 된다 그래서 공급지사 교란금지 공급하는 시장지사를 교란행위를 금지하는 이 네 가지를 주로 공급파트에서 배워요 공급파트에서 배우고 이거는 리모델링 허가는 이 건설 공급과는 아무 관련 없는 걸 얘기합니다 이거는 새로운 주택을 이 사람들이 건설을 해서 건설한 주택을 남에게 일반에게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요 보통 안 들어갑니다 예외적으로 들어가는 경우 있지만 보통은 안 들어가요 리모델링은 새로운 주택 건설하는 게 아니고 기존 주택을 기본을 유지하면서 멋지게 바꾸는 것에 불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새로운 아파트를 건설해서 그걸 다른 사람이 공급받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은 새 건설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하면 누가 가져가요? 일반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리모델링할 주택 소유자가 그대로 가져가는 거라고 그래서 이건 건설 공급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여기서 별도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리모델링은 허가 받아라 그래서 건설한다면 사업 승인을 받아서 짓는다 그랬잖아요 이건 건설이 아니라니까요 별도의 허가 받아서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건설 파트 공급파트 건설 공급과는 관련이 없는 리모델링 허가 파트 용어부터 들어갑니다 용어부터 용어가 519쪽에 나오네요 519쪽에 용어가 나옵니다 자 우리 주택 개념부터 한참 나오는데 주택 개념부터 용어 많아 용어 많습니다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된 건설 전부 일부의 부속 토지까지 다 합쳐서 주택이라고 하는데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하잖아요 기본적인 구조에 따라서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되는 게 주택이죠 자 주택의 종류 보시면 구조에 따른 분류가 단독과 공동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단독과 공동은 건축구에서 배우셨잖아 건축구에서 배우셨는데 주택법에서는 특별법이라 주택법에서 묻는다라면 건축구가 차이점만 보시면 돼요 차이점만 보시면 돼요 여기 규정 없으면 건축구 그대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독주택에 보시면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으로 해서 독립된 주관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된 주택을 얘기하는데요 종류가 단독 다중 다가가고 이렇게만 나와있네요 원래 건축법상 단독주택의 종류에는 이거 말고도 뭐가 있어요 공관까지 들어가잖아 건축법에서는 근데 여기는 공관이 없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그러니까 단독을 30포 이상 지을 때 제공된다고 했는데 여기 단독에서는 공관은 빠지는 거 관사를 누가 한꺼번에 30포 이상 짓는 건 상상을 못하거든요 공관은 아니에요 단독 다중 다가가고 내용 자체는 따로 없잖아 그렇죠 건축법의 내용이랑 똑같아 이건 종류에서 차이가 나는 거 종류에서 그리고 공동이라면 그 뜻 자체는 뭐 건축의 벽 복도 계단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에서 각각 독립된 주관사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바란다 그래서 전용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이 있는 그런 구조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동주택인데 종류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뒤에 핵심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 에이 그냥 또 뒤에도 표시되어 있고 여기도 표시되어 있네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얘기합니다 기숙사 없어요 차이점에게 기숙사는 원래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에 속하지만 주택법에서는 기숙사는 주택에 안 들어가고 나중에 주택의 준하는 준주택에 들어갑니다 그 차이점을 보시면 그래서 내용 자체는 나와 있듯이 똑같고 건축법 내용이랑 똑같은데 종류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셋 셋 얘기하는 거예요 공값 빠지고 기숙사 빠집니다 그리고 그리고 보통 단독공동 한다면 이제 국민주택 여부를 한 다음에 특수주택 나가는데 여기는 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돼 있네요 3번에 근데 여러분 구조에 따른 분류는 그냥 단독과 공동 나누는 거예요 단독과 공동 구조에 따른 분류는 아까 우리 개념에서 나왔듯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한 종류고 공동의 한 종류고 특수한 주택입니다 특수한 주택 여기 나온 순서대로 그냥 할게요 여기 나온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 특수주택 중에 하나인데 아주 유력하죠 이것이 공동주택인데 그 앞에 세대구분형 이 말이 붙어 있잖아요 세대구분형 세대구분형 그러니까 세대를 구분한 형태라는 거예요 형태가 처음부터 세대가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 형태가 세대를 구분한 형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원래 한 세대짜리 한 세대짜리 원래 한 세대로 지어졌어요 한 세대로 지어졌는데 이거 1세대짜리인데 한 세대짜리인데 이거를 편의상 둘 이상 세대로 구분한 것을 세대구분형이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이걸 수익형 주택 이렇게 말을 쓰기도 하더라는데 우리 법적 용어수면 이게 세대구분형이 되는 게 한 세대를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걸 편의상 둘 이상 세대로 구분해서 여기서 본인이 소유한 사람이 살고 이거는 세대를 구분했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용으로 쓸 수가 있잖아 그랬다가 이거를 세대를 합칠 편을 가지고 한 대 살니까 이걸 나중에 합치면 되고 편의상 둘 이상으로 구분해서 쓰다가 나중에 합칠 수 있고 이게 세대구분형 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신다면 이제 지금은 이제 이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처음 건설할 때부터 이렇게 건설할 때랑 처음 건설할 때는 아니었는데 나중에 기존의 공동은택을 세대구분형으로 이제 바꿔 쓰는 형태가 있어요 이 두 가지 형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이제 공동은택 특징이라면 이게 세대가 구분됐다라면 세대가 구분됐다라면 세대가 구분됐다라면 마다 이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데 이거를 구분된 일부를 다른 사람이 구분 소유할 수 없어요 원래 공동은택은 구분 소유가 되는 게 특징이죠 근데 이거는 한 세대짜리라니까 한 세대짜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통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분된 공간 일부를 다른 사람이 구분 소유할 수 없는 게 특징이에요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편의상 둘로 나눠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기본 공통된 기본 특징이고 이 세대 구분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인데 단점이 뭐냐면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아무리 세대를 구분했다라도 한 세대짜리니까 한 세대 그러면 주차장은 세대당 기준으로 얼마 설치하게 주차 면적을 확보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세대가 사실상 살다라도 한 세대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 한 세대에 맞춰서 주차장 면적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으면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해진다는 주차장이 아주 부족해진다는 그런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한도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자 보시면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를 구분소에 할 수 없다라는 게 공통된 특징이고 구분소에 할 수 없다를 잘 체크하시고 다음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말한다 해서 구분소에 할 수 없다는 건 공통점이고 박스에 보시면 기업량은 둘로 나눠집니다 기업군이 처음 건설할 때 얘기해요 그래서 사업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새로 건설할 때 얘기잖아 사업 승인 받아 건설하는 이런 경우고 이런 경우라면 다음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요건이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부엌과 현관을 설치하라 구분된 공간 일부를 각각 독립된 수거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욕실부엌이 있어야 독립된 수거생활이 기본이죠 욕실부엌에다가 현관까지 별도로 설치해서 완벽하게 주인 눈치 안 보고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욕실부엌은 필수고 현관까지도 별도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새로 건설할 때 나중에 기존의 것을 바꿀 때는 현관까지 설치 안해요 처음 건설할 때는 현관까지 설치하는 이런 차이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수록 세대간의 연결문 경량 구조 나중에 통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대간의 연결문을 설치하든지 연결문이 좀 아니다 그러면 경계백을 설치하든지 경량 구조 가벼운 구조로 나중에 뜯기 쉽게 이렇게 설치하라는 얘기고 CD번이 바로 건설형 세대구문형 주택에 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도를 이게 이게 글쎄 주차장이 부족해야 된다는 이런 단점이 있다 보니까 단지 전체에서 세대구문형이 차지하는 게 단지 전체의 호수든 면적이든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게 좀 작다는 법을 봐서 조금이라도 커지게 되면 글쎄 주차난의 문제가 심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건설할 때 얼마까지냐 자 작다는 기준 중에 하나인 3분의 1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작다는 기준은 30% 3분의 1 중에는 3분의 1을 씁니다 그래서 C번에 세대분형 공조적의 세대수가 단지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되고요 이건 호수 기준이고 세대수 기준이고 D번에 이건 전용면적 기준으로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 전용면적 합계가 구분된 각각의 전용면적 합계가 단지 전체 전용면적이랑 비교해서 그곳에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 둘 다 3분의 1이에요 둘 다 3분의 1입니다 세대수 기준이든 면적 기준이든 다 3분의 1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한도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ㄴ 번 보시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라고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게 공동주택관리법이에요 새로 짓는 게 아니고 기존의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게 공동주택관리법이거든요 주택관리사 시험 볼 때는 이거를 이제 잘 봐야 되지 이 법을 공동주택관리법을 근데 여기서 이제 기존의 공동주택이 있는데 이거를 바꾸거나 할 때는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세대구분형으로 바꿀 정도라면 허가 신고 이렇게 나오죠 대부분 허가인데 기존의 것을 바꾸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공동주택이 한 세대짜리인데 이거를 이제 세대구분형으로 바꿔서 수익을 내겠다는 얘기죠 다음 욕구는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구분된 공간의 세대는 기존 세대를 포함해 두 세대 이해할 것 여기 A번과 A번과 C번이 A번과 C번이 특히 B번도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A번, C번이 아까 A번 A번 기역번의 건설형과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는 구분된 공간의 세대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두 세대야 이런 얘기가 아예 없잖아요 아까 건설형에서는 처음 건설할 때는 세대수 제한을 안 둬요 그런데 기존의 것을 세대구분형으로 바꿀 때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두 세대 이하로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로 밖에 못 나눔 둘로 밖에 세 가지로 못 나눕니다 건설할 때는 셋, 넷 가능해요 이런 제한 없으니까 기조를 보면 딱 둘이니까 이 제한은 여기만 있고 B번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 별도의 욕실 부엌 설치라는 건 똑같은데 아까처럼 현관이 아니고 그냥 구분 출입문이죠 출입문만 구분되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현관까지 거창하게 설치 안 해도 기존의 것을 바꿀 때는 이것도 약간 차이는 있고 본격적인 차이가 C번입니다 C번이야 기존의 공동주택일수록 주차장 이런 것들이 기존 세대에 맞춰서 이미 건설이 됐기 때문에 요거를 세대 구분으로 바꾼다면 아까보다 덜 바꾸게 하는 거예요 덜 바꾸게 이게 아까보다도 오히려 덜 요건이 좀 까다로워요 더 그런 문제 때문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세대수가 이건 면적은 안 따져요 면적은 기준이 있는 거고 세대수가 단지 안에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과 해당 동의 전체수의 3분의 1을 가끔 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 공동주택의 세대 구분형으로 바꾼다면 단지 전체 기준과 각 동별 기준을 다 채워야 되는데 단지 전체에서는 10분의 1이 한도고요 10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되고 동별로는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동별로는 3분의 1 단지 전체에서는 10분의 1 그럼 단지 전체랑 비교해서 아까 세대수가 건설형은 단지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으면 됐죠 요거는 단지 전체 기준에서는 10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니까 훨씬 좁게 인정을 하는 거죠 여기가 아까는 33.3%인데 여기는 10% 밖에 안 되잖아요 그 차이점 이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됐어요 그 정도 그리고 이때도 세대수 보세요 참고에 세대수 계산할 때는 한 세대로 계산한다니까 그래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건설 기준을 적용할 때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하겠다 구분된 공간이 몇 세대로 구분하든 상관없어요 한 세대로 하나의 세대로 산정을 합니다 아이고 자 쉬세요 쉬세요 자세히 가요 자세히 가요 자세히 가요 감사합니다.